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우리손fng 되겠습니다. 우리손fng 코드번호 07356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7월 9일 오후 2시 3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이제 0.75%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금 금융업 그리고 보험 쪽이 좀 많은 종목들이 있고 50년 전통의 코카콜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전통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빠진다고 해도 그렇게 과대의 납폭에 대한 그런 흐름들은 없고 조마조마조마하면서 다시 61선 이탈을 하고 다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현재는 61선하고 21선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구요. 나스닥지수입니다. 나스닥지수는 지금 현재 21선을 지지를 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였고 S&P500지수도 조금 나스닥지수랑 비슷한데 나스닥지수가 좀 더 좋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굉장히 코스피 대형주 위주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61선을 좀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코스닥은 당연히 21선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21선 지켜주면 이렇게 한번 양봉으로 이렇게 한번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기간의 매수세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지수가 갑자기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1120명에서 6개월 만에 1200명대로 이상으로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 상황 그리고 4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지금 현재 넘어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장 좀 나누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선 F&G로 조금 넘어왔는데요. 우리선 F&G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선 F&G라는 종목은요. 축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조금 핫하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돼지고기나 소고기 집에서 많이 먹기 때문에 매출이 좀 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 1842억 정도 되고 이지홀딩스입니다. 이지홀딩스에서 47% 이상 갖고 있고요. 50% 돼지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그래도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죠.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좀 슈팅이 쉽게 쉽게 나올 수가 있는데 누군가가 좀 사주는 사람이 조금 더딥니다. 그래서 우리선 F&G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그거 병 걸리면은 다 이제 처분하잖아요. 그러면은 돼지고기 값이 올라가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테마주로 중면적에 있는 겁니다. 이지종돈 및 국내 사육환경에 제적화된 양돈 사양관리 매뉴얼을 개발을 하여 전계열 농장의 사양관리를 표준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영업이 높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매수세가 많이 안 들어와서 오늘도 오늘은 외인기간에 양매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수가 조정이 나와도 오늘 외인기간 양매수 종목으로서 굉장히 탄탄한 종목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매수 타이밍이 맞다라는 거죠. 매수 타이밍이 맞고 이렇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고 추가적으로 급등할 때 또 팔아 제끼고 이런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요.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테마주 검색기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 주식에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 테마주 리스트를 한번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간략하게 좀 깔으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